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프 마니아입니다. 이 소식은 아마 유튜버들 중에서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생태계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대박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냥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는 대박이라고 느끼고 있고요. 일단은 뭐냐 무슨 소식이냐면 데이비 쇼츠가 지금 트위터를 올리게 됐는데 이더리움 안으로 랩된 xrp가 커밍 중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바로 이더리움의 생태계 안에 랩을 싼 xrp가 들어가서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xrp의 생태계가 이더리움 안에서도 생겨나게 된 것이고 이게 이제 또 향후 몇 달 후에 xrp 레저에서는 사이드 체인이 나오잖아요. 이 사이드 체인을 이용하여 이더리움에서 xrp 레저 쪽으로 그 자산이 이동할 수 있게 nft가 이동할 수 있게 코인이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반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 우리에게 좀 xrp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xrp 생태계 관련돼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고 이더리움 안에서 xrp의 활용성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안에서 xrp로 디파이를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여 디파이로 활용할 수 있고 nft까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 앞으로 xrp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에서도 놀고 있다가 이더리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xrp 레저에서 사이드 체인이 나오면 xrp 레저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 단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좋은 뉴스라고 하죠. 이더리움의 월렛이나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 안에서 xrp를 어세스하는 xrp를 허가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뉴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금 랩.com 이렇게 보시면 여기 트위터에 가보시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랩 xrp를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디셈벌 12월 안에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12월에 xrp를 활용해서 이더리움 생태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랩 된 xrp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w xrp 보이시죠? 이걸로 이제 xrp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대 1 비율로 xrp가 되는 거고요. xrp의 가치가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랩을 쌓아주는 거기 때문에 쌓아주는 거기 때문에 xr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xrp 레저에서의 네이티브 자산이라고 xrp가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를 누르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기로 했지만 보시면은 랩 xrp가 이더리움 안으로 지금 런칭 중이다. 그러면서 12월 달 안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xrp 생태계와 또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뭔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더리움의 생태계하고 xrp의 생태계하고 완전 따로 놀았죠. 그래서 아 너무 너무 다르게 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어우러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xrp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같이 하나 돼서 중요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도 중요하지만 저는 xrp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은 아주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방송하고요. 좋은 정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